고마워. 괜찮아요? 고마워. It's okay, 고마워. 땡큐. 딱. 감사합니다. Hello guys. Oh wow. Hello. Hi. Are you dancing? Yeah, yeah. Welcome. Welcome. So, can we order some food here? Yeah. 잘생기셨어 이분들도 잘생기셨네 잘생겼다 잘생겼어 성형이 훨씬 잘생겼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선생님이 더 잘생겼지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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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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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한국인식이? 네! 우와! 좋은 기타! 정말! 아주 잘하는거에요! 그리고.. 자꾸 игра는 거에요? 아니요, 항상.. 항상.. 제가 얘기하는거에요? 그냥.. 제 말을 잘하고. 진짜! 지금. 맥주! 이거 뭐죠?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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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이? 양일아 봄이. 그리할라 두. 그리할라 두. 그리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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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費가 날아가야 해요. 아니요 20분만 전. 10분간 전. 이것을 통해 subsequent, 당신의 장점을 두缺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장점을 다시 전. 당신의 장점을 다시 전. 죄송합니다. 당신의 장점을 다시 전. 당신의 장점을 다시 전. 무슨 장점을 하는지. 당신이 장점을 하는지. 나는 팝아노작. 팝아노작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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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에 소주 오케이 네 예 예 네 네 어떻게 말해 치즈가 한국어로?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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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uild 조금 네 아 아 아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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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لى stroke 루이 무슨 얘기면 맥스 맥스 이메 벨라 스멜 디컷? 음! 스멜 스멜 렉티 잘해 오케이 스메 르 굿 뭐야? 귀여워 피계를 미하야 오케이 꼬미야 그 혹시 달콤한 노래 한 곡 더 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 줄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원 모어 송 플리즈 원 모어 송? 응 원 모어 송? 아 아 아 원 모어 송? 아 아 아 땡큐 됐나? 응 하 너는 얼마나 있었게 근데 이거 도깨비 노르잖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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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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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제가 영국의 앨범을 작성했을 때 와 신기하다! beautiful life 굿! 정말 좋아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again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I'm coming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다 했어 갈게 I'm coming Don't leave me Please Please 다 했어 한국에 있는 전 전 전 그리고 이는 스틱이나 스틱이나 스틱? 아! 이는 당신이 아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아, 너의 마스터? 항상 break them 괜찮아요 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이거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좋아. 내가 매운 밥을 좋아한 것 같아요. 밥을 좋아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고객님의 배에 대한 밥을 좋아해요. 특히 밥을 좋아해요. 권리의 선생님 which did you master's event. She is now having a leading role of the K-pop. What? In a band? In a girl group? What? What? Called APINK. APINK? Yes you know that? Maybe you've heard of it. Maybe. It's a big bit. Very very famous one. It's been eight years since she started working. 음흠 와우 That's crazy Let's hear it Can you sing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조금만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팀송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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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지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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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지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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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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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돼준 그때 괜찮은 소리 우와 너무 좋은 최 bandwidth 모음 와우 And now you see 힘 And now you see 힘 He is a legend soccer player in South Korea Oh, yes Soccer player Soccer is huge here Huge here What is your star player? 우리 팀 스타가 되죠?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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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예, 한국인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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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한국에 있는 이름은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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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휴게. 그런데 저희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보내주셔야 되겠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하야. 감사합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이 레스토랑을 닫고. 그리고 당신을 닫고. 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셋. Cath. 깜짝 놀랬어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잘하네 잘했었네